강남 내배당에서 우리 주빌리 모임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옛날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여기서 또 눈물로 많이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오카논 목사님 배우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많이 이곳에 오고 가고 했는데 저도 여러 번 이 교회에 왔는데 참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직장 생활도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전부 다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획해서 추진하고 일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큰 비극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을 그렇게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을 찾지를 못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목마름이죠 목마름 목마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목마름 또 하나는 이제 바른 목마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이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잘못된 목마름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된 목마름이 그러면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물질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또 쾌락에 목말라 하고 뭐 성공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알코올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하고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도박에 목말라 하고 19세기 영국의 설계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도박과 알코올을 좋아하면은 거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잘못된 목마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대학생들의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는 성중독입니다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독일 정부에서는 의회에서는 이제 마약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찬반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이것을 합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독일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마약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성중독에 빠져있고요 독일 대학생뿐이겠습니까 유럽 대학생들의 문제예요 7월에 CCC 통일 순장들이 독일 통일 비전 트립으로 왔는데 거기 간사와 대학생 순장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게 뭐 독일 문제 뿐이겠습니까 그게 유럽 대학생들의 문제 뿐이겠습니까 한국 대학생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CCC는 또 많이 경건하겠죠 그랬더니 C맨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친구 성교사님들하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저는 뭐 영화를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성교사님들이 좋은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저는 뭐 액션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뭐 성교사님들이 가자고 해서 가서 봤는데 베테랑 2, 베테랑 1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이게 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무서운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빈민총 같은 그런 허르스만한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추한 옷을 입고 한국 젊은이들이 전부 다 거기서 집단으로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클럽이나 어디 뭐 그런 데서 마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슬럼과 같은 그런 데서 하나 둘씩 모여서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현실을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게 대중적이진 않겠죠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뉴스에서 접해보면 지금 마약이 젊은이들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잘못된 것에 너무 많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성을 젊은이들이 잘 구별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연애할 때 손만 잡았는데 요즘은 그냥 너 나 좋아해 그래 좋아해 그러면 차로 간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과 성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엮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지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17세기, 18세기의 독일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의 독일에 마틴 루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한 150년이 지나면서 독일 교회도 쇠퇴하면서 다시 경건주의 풍운동이 일어났는데 한례대학에서 또 경건주의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가 한례대학 출신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가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영국 브리스토리에 가서 평생 과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례대학에서 프랑크 목사님의 지도를 받던 대학생들이 인도로, 성교사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독일 개신교 역사상 최초입니다 지겐 바이크라든가 플루차우라든가 이런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교지로 떠났고 또 캠브리지 7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례가 다 보장된 젊은이들이 그렇게 캠퍼스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성교사로 다 떠났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센트 앤디르 7인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찰머스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던 젊은이들 6명이 또 이들이 인도로 성교사로 떠나고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윌리엄 케리가 인도로 성교로 떠났지만 독일의 저 헤르노트에서는 진센돌프와 모라비안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교의 문을 열었고 윌리엄 케리보다 70년 전에 먼저 성교사로 갔던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고 모라비안들이고 모라비안보다 더 일찍 성교 현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한례대학의 출신들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라고 청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이나 독일이나 200년 전에 대학생들은 그렇게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곤지 붕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18세 큰 붕이 일어나고 하지만 오늘날 대학생들은 그렇게 마약에 빠져 있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담배 안 피는 여자들이 독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자 이상으로 담배에 빠져 있고 알코올에 빠져 있고 유럽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것은 너무 많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가 유럽 사람들 축구 전쟁 대신에 축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가 예배입니다 축구가 신입니다 저들은 얼마나 축구에 목말라 했는지 모릅니다 10월 31일은 마틴 루터 종교계의 507주년입니다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12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 성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붙여서 그게 이제 종교계의 신호탄이 되어서 종교계의 불이 활활 타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교회가 많이 세퇴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도 많이 세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잘못된 것에 많이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쥐빌리안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의 개념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개념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목마름 속에서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목마름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목마름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엘렐리나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서 그 보벼른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엉만 제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1.5리터 이 대병 술을 다 마셔야 주무십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또 훈실을 하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공부 열심히 하라 어머니는 또 절을 좋아해갖고 그렇게 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엄마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불공 드리지 마 엄마한테 또 할머니는 무당을 좋아해갖고 온 집안이 다 무당입니다 베개 밑에도 부적이고 이불 속에도 부적이고 온통 저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됐고 목사가 됐는데 대학 졸업 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거기 기도굴 있잖아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십자가 사건이 좀처럼 제 가슴 깊숙하게 파고들지를 않는 것이죠 이론조는 아는데 십자가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늘 대학교 다닐 때 의문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라고 그런 확신이 제 가슴 속에 파고들면서 그때 저는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주의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지만에 태어난 제 인생을 변화시켜버렸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케락은 또 다른 케락을 낳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사마리아 오늘까지 여인이 다섯 남편과 살았지만은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행복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남자와 대화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남자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깨닫고 물덩이를 버려들고 동네에 나가서 와 보라 와 보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영적 부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버렸습니까 우상지만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을 무엇이 제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변화시켜 버렸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회심하는 사건과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켰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기리어 진리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세상이 주는 케락은 또다시 또 목마릅니다 또 다른 케락을 낳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만족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저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교도와 붕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나 17세기 청교도들의 인물들을 공부해 보면 저와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한국교회와 좀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자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건강이고 물질이고 성공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삶 속에서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교개혁자들을 공부해 보니까 17세기 청교도들 존 오웬이라든가 릭차드 박스트라든가 존 프라벨이라든가 습한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정말로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건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고 자자한 자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얘기를 하면 이제 어차피 한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아들이 왔습니다 여보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이제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처형당하는 언약도들이 많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우리가 이 밤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 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보면 서독보다도 동독 사람들이 동독 교회가 더 통일을 갈망했지 않습니까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1871년 비스마크가 무력으로 독일을 통일한 이후 두 번째 독일 통일입니다 그 두 번째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라이프치 성리콜레 교회에서 1982년 9월 20일부터 동독 젊은이들이 라이프치 성리콜레 교회에 모여서 기도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책에 보면 작은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백 명 몇 천명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오려 대모로 나갑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촛불 들고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합니다 여행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러고 슈타지 동독 비밀경찰 물러가라고 그러고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동독에서 1990년 3월에 자기들이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후에 동독이 소독으로 가입하기로 주민 투표로 거의 84% 그 정도로 찬성을 보이면서 동독이 소독으로 이제 가입하는 걸로 자기들이 투표로 자기들의 손으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마르크가 소독에 마르크가 동독으로 안 오면 우리가 소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동독 주민들입니다 저들은 얼마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주역은 동독 교회입니다 동독 주민입니다 조용한 개신교회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동독 통일의 주역은 동독 교회와 동독 주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선 놔두더라도 우리라도 통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빠지죠 통일은 커녕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저랑 같이 독일로 다 갈까요 좀 불안하죠 어떻게 라면을 좀 사놔야 되나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닌가 불안하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빌리브란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빌리브란트가 어록이 참 많거든요 빌리브란트가 오스티폴리티 동방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긴장 완화 정책입니다 화해 정책입니다 이전에 보수당 총리들은 동독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하이스타인 독트린입니다 독일에서 합법적인 국가는 소독뿐이라는 것입니다 동독 국가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전쟁 이후에 보수당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힘 그 정당이 20년을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20년 후에 정권이 바뀝니다 4대 총리가 빌리브란트 우리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빌리브란트는 이전의 보수당 총리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렇게 동독을 무시해서는 동독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서는 이 독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빌리브란트의 생각입니다 이전 보수당 총리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취임 연설에서 하이스타인 독트린을 다시 폐기하는 그런 취임 연설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한 지붕 안에 두 국가를 얘기합니다 이전 총리들은 동독을 인정을 안 했는데 빌리브란트는 동독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지붕 안에 두 국가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독일에서는 두 국가론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즉 그렇다고 해서 소독에다가 동독 대사관을 설치하고 이루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한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들은 유지하면서 말은 한 지붕 안에 두 국가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민족이니까 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빌리브란트의 오스티 폴리틱으로 인해서 화해 정책 그런 긴장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장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서로 우편을 서로 교류할 수 있었고 통신 교류할 수 있어서 서로 전화도 하게 되고 그리고 1970년 3월 19일 빌리브란트와 동독 총리 슈토프가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도 가지면서 서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독일 통일의 키워드는 화해 협력 교류입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서 1971년 빌리브란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화해 협력 교류 오스티 폴리티 동방 정책의 핵심은 접근을 통한 변화입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접근을 통한 변화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단 만납니다 절대로 전화 안 합니다 전화하면 쉽게 상대방이 거절하거든요 일단 만납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하든가 육개장을 먹든가 오늘 밤에 우리 오성훈 사무총장님께서 칼국수 맛있는 걸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람은 콩국수 먹고 저는 칼국수 먹고 옛날에 명동 칼국수가 유명했잖아요 독일에서는 이런 칼국수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저녁에 아주 맛있게 먹었으니까 감사하고요 이렇게 만나서 먹고 얘기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런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럴 때 안 될 것도 된다는 것이죠 빌리브란트는 접근을 통한 변화 일단 만나자는 것이죠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이죠 제가 이장로 교수님과 거기 학생들하고 제네바에 한 2년 전에 갔는데 제네바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두 사람이 밥 먹다가 WHO 이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두 분과 함께 식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도 WHO 이상 가는 못 만들 거 뭐 있어요? 우리도 만나서 대화 잘 하면 뭐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누구랑 먹느냐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느냐 만나서 대화하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빌리브란트는 일단 만나자는 것이죠 그게 화해 협력 교류 조건 없는 만남 접근을 통한 변화 결국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화해 무드로 가면서 가면서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통일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편 31편 15절에 다이세 고백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온수들로 둘러싸였고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 왕권을 뺏으면서 다이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려운 순간에 다이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이세 붙들고 있습니까? 통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위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저는 통일이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에 가서 목회하려고 교회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교회 이름은 지금 벨린 비정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평양 비정교회로 제가 이름을 아예 지어놨습니다 통일되면 저는 평양으로 바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분단 이대로 좋다 이대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데 그러면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은 동독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갈망을 했는데 1989년 10월 9일에 레프지에서 7만 명이 모여서 데모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나온 구호가 뭡니까 비어진트 다스 볼크 우리는 하나다 비어진트 아임 볼크 우리는 국민이다 우리는 하나다 비어진트 아임 볼크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 회복이 중요하고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전쟁의 기운이 뭔가 있게 있는 것 같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통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분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한지 뼈젓게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먼저 분단의 불편함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분단이 얼마나 힘들고 분단이 얼마나 비참하고 여기에 대한 뼈젓은 불편함을 우리가 느끼고 통일을 우리가 소망할 때 통일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통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통일이죠 왜 통일의 한국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통일을 제가 사모하는지 북한 백성들의 복음합니다 북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민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북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의 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하는 것입니다 통일의 한국을 이루어서 한국이 강대국이다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세계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때 통일의 한국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는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말씀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토가 1546년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문장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나그네로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린이다 거지가 부자를 향해서 구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린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숙 박사님 90세 넘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상숙 박사님한테 박사님 향해서 박수 쳐도 되겠죠 오성우 목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통일의 어머니입니다 존경하는 어머니고요 평생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헌신하셨고 이상숙 공사님도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사셨겠습니까 6.25 전쟁을 겪으셨고 뭐 일제치아 파란만장한 한국의 백년의 근세사를 권사님께서 다 겪으셨지만 믿음으로 이기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학위도 90세가 넘어서 세계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오늘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상숙 공사님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칼비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계획자들은 아드폰테스 라틴어로 본질로 돌아가라고 늘 외쳤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식구를 경험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혹독한 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신학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식구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혹독한 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회개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세기 종교 교육자들이 외쳤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아드폰테스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신의 물 사슴이 그렇게 신의 물을 목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드폰테스 하나님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종교 교육자들은 코란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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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 나틴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란데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룩과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기도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어쩌면 통일이 오지 않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석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연구에서 공부하면서 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붕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 붕이 일어난가 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직과 방법으로 붕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의 역사 때 교회와 성도들이 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붕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유럽 교회 역사를 볼 때 그들에게는 회개가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했었고요 주일성수도 그들은 잘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고요 복음 중의 영성이 탁월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붕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거룩입니다 맥체인 로버트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강력한 무기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 유럽 교회사에 영국에 독일에 스위스에 놀라운 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야 할 것은 제가 볼 때는 거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이 점점 연기되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초대계의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통일 한국에 대한 목마름, 거룩에 대한 목마름,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마름이 강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의 산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된 것에 목마름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른 목마름, 성경적인 목마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목마름 있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 통일 한국에 대한 목마름, 거룩에 대한 목마름,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우리에게 강렬하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3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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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